석지 말고 살살 떠서 먹으면 돼 김가루랑 깨랑 면 최대한 석지 말고 엄청 고소하네 엄청 고소하네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해 그래도 키워지가 않네 고소해 고소해 저희 들기본맛 거꾸로 하나랑 비맛살이 하나 추가해주세요 우리는 이 빨간 양념장을 써놓으면서 충분히 양념장을 푼 다음에 내리세요 네 자 먼저 양념고추장을 이렇게 육수를 붓고요 여기 이렇게 양념고추장을 풉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 맵지가 않네요 고소해요 우와 신기한 맛인데 오우 김 오우 김 우와 이거 휴색이네 이거 아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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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김 오우 김 오우 김 오우 김 오우 김